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아아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네. 자, 현직 장관들이 내년 총선 출마 의사 계속 밝히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의사를 당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원희룡 장관 측은 출마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체급이 있는 사람과 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연일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설도 갈수록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해서 어떤 행보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월 말에 신당 창당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지자 연락망 구성에 나섰습니다. 창당 발기인격인 온라인 연락망 10만 명을 목표로 모집 중이라고 밝히면서 연일 몸값 높이기 몸값 불리기에 나선 그런 모습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슈퍼빅텐트 치겠다 이렇게 언급한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이렇게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비주류 인사와도 화합하지 못해서 몽둥이 찜질을 해서 내쫓은 다음 어디에 빅텐트를 펼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대표 그리고 자신과도 화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빅텐트를 치느냐 그것은 존재의 부정이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어제 국회에서 열린 하태경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 발언인데요. 한 장관의 행보가 정치권에 있어서 새로운 움직임을 불러온다라고 하면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개혁적인 방향으로 메시지를 내면 언젠가 동지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관이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조만간 이제 한 장관이 출마할 것이다. 정치적 행보에 나설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과 대한민국의 건설적인 방향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내년 총선 인재 영역과 관련한 슈퍼픽텐트 그 얘기도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김기현 대표가 어제 내년 총선 인재 영입 관련해서 슈퍼픽텐트를 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인데요. 내년 총선은 청년들의 내일과 나라의 미래가 달린 선거라면서 국민의힘은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과 함께 슈퍼픽텐트를 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인사 영입 못지않게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각계 각층의 인물들을 모셔오는 것 중요하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국민 통합형 인재 대거 영입하고 출중한 인물들이 우리 정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끌겠다. 대한민국의 발전적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모든 분의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가장 눈길을 모았던 건 야당의 문을 열어두겠다. 그런 취지의 얘기였어요. 맞습니다. 김 대표는 개딸에 휘둘리는 지금의 민주당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비록 소수나마 있다는 것도 유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야당에도 문을 열어두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또 일부 비이재명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영입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국민 인재를 추천받겠다면서 당 홈페이지에 추천 코너를 개설하는 등 인재영입에 박자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잠시 뒤에 만나죠? 그렇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내에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 중 하나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 만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오늘 오후 3시에 대전 카이스트 본관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이 의원의 초청 강연을 진행하는데요. 이번 이 의원의 강연이 혁신위 측에서 먼저 제안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혁신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 같은 여당의 목소리가 아닌 야당의 목소리도 함께 듣겠다는 취지로 풀이가 되고요. 아무래도 이상민 의원이 비명계로 꼽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외연 확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는 했는데요. 혁신위는 이번 강연을 어떤 정치적인 행보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인 위원장과 이상민 의원 간에 별도의 면담 계획도 잡혀있지 않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혁신위 관계자가 언론과의 통화에서 입당 관련 논의는 혁신위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처음에 이 강연을 계획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탈당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혁신위에서는 경계를 하지만 양측의 만남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지금 이재명 체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다음 달 초까지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탈당 이후에 여당 합류 가능성까지 열어뒀기 때문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어제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미 이재명 사당, 갯딸당으로 완전히 변질됐다라고 말하면서 민주당이 지금의 이재명 당을 바꿀 가능성 전무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을 공간이 없고 정치적인 공간이나 활동할 여유가 마련되면 결함이 있더라도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상민 의원의 영입을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임재형 입의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얼마 전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의원이 온다고 하면 버선발로 나가서 맞아들이겠다라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를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버선발이라는 말도 했네요. 그런데 참 공교롭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같은 대전을 방문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의원장보다 1시간 먼저 카이스트를 찾게 되는데요. 같은 카이스트네요. 네, 맞습니다.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양측이 만날지도 관심이 쏠리지만 혁신이가 이 동선이 겹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행사 시간을 조정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원장과 한 장관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다만 한 장관이 이렇게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인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장도 앞서 한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하고 좋다 이렇게 호평을 한 바가 있고 환영한다. 그런 경쟁력 있는 분들이 와서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 대전이 좀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최화궁, 이제는 전 의원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걸 놓고 지금 또 말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특정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인데요.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19일에 광주에서 열린 민영배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설치는 암컷에 비유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서 또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과 민영배 의원은 칙명계 성향인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철험회 출신 인사들인데요. 이때 행사 당시에 사회를 맡은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소가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봐야죠 이렇게 말하자 최 전 의원이 공화국도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 된 게 아닌가 공화국이라는 말은 그런데다 붙이는 게 아니다라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오엘의 소설인 동물농장에 빗대어서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 발언이 나왔는데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가한국 전 의원에게 경고를 했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해당 발언이 여성 비하 논란으로까지 번졌는데 지도부가 오늘 오전까지도 논의한 게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런 대응을 두고 비판 여론이 계속 커지자 민주당은 입장을 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최 전 의원의 발언을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규정을 하고 최 전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한편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 민영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같은 당의 김용민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윤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면서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연대가 명확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민영배 의원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다라면서 맞장구를 쳤는데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건 개인적으로 말한 거고 당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정리해 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